정말 그분들의 또 함께하고 있는 동료들이 큰 소리를 이렇게 또 질러주고 계시네요 자, 정말 대한민국에서 걸스 힙합이라고 논했을 때 이분의 이름을 절대로 빼놓을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심서연 Representing Holy Back Crew 수고합니다 Honey Zay Thank you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